3개국어라고 되어있는데 아니요 4개국어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? 네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좋아요 크리스 자 4개국어를 도전해 주시는데 또 전 세계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보실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 그래서 4개국어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이게 4개국어 사실 3개국어인데요 근데 하나가 약간 한국에서 사또리 같은 사또리 네 먼저 한국어 네 한국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국어부터 할게요 중국어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XOM의 대장 크리스 그리고 흔저부터 뵈 아 네 네 다음은요 영어 다음에 광동어로 할게요 광동어 여러분 XOM의 대장 크리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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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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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XOM의 리더입니다 저는 크리스입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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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죄송합니다 Nein 그ckså